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콜라비 콜라비 간 마늘 하나 새우젓 하나 멸치액젓 매실 고춧가루를 덜 빌거는게 설탕을 좀 한 숟가락 정도 뿌려주고 깨 좀 뿌리고 이제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번 버무려줘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찬밥 나문디도 한번 비비봐야겠네요 콜라비 107 넣어주고 고창 한 숟가락 넣어주고 고소한 놈 찬지름 한 숟가락 이렇게 넣어주고 마! 마! 맬라면 우리건 저거 다 넣어버려 마음의 문을 닫아줘요 취했어 이대로 꺼버려야 해요 안녕하세요 밥주요 오늘 콜라비로 이렇게 한번 밥통째 생채비빔밥을 해봤어요 이놈하고 마열라면하고 파지 잘 먹었습니다이 잘 쓰다 오시라 이 말이요 아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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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하다 마요네즈 땀나네 땀나네 마사지 아.. 치즈볼 일요일 아침에는 이게 더 맛있네요 마열라면에 콜라비 비빔밥 잘 먹었습니다